안녕하세요 리제맘이예요 구독 너무나 감사드리구요 오늘도 투어함께요 와 무초 무초 좋다 와 재밌다 주말장태 와봤어요 향신료 향초 비누 애들 강아지 아저씨 이거 지금 엄마야 여기다 낀대 어 이거 어 넌 직접 만들었나 보다 직접 짰나 보다 엄마 여기 아저씨 왜? 왜? 두 미 손 동어? 아 그게 요 암브레 아 오케이 엠범멘 동어 아우 졸 잘지마 자지마 이제 아이고 졸 잘 이제 와 오래찼다 이게 이거 뭐지? 키냐 어 키냐 어 키냐 그 오후에서 싸네 와 헤헤이 저렇게 크네 야야 저건 또 뭐야 아 꾸부레고파 좋아 콜로레스 하이 파인애플 주스를 먹기로 했어요 신선하겠다 맛있겠다 우리 요모가 엠파나다 튀김만두를 먹고 싶대요 우리 요모가 엠파나다 튀김만두를 먹고싶대요 우리 요모가 엠파나다 튀김만두를 먹고싶대요 아 이렇게 해요 네 아 너도 자 아 오 파파나 찌게장 그릇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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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을까? base 나만 아리 메시코 튀김만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? 여기도 한 입 아 어 아 으 으 으 으 으 너무 대놓고 찍어요 해야지? 날씨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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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바람 불어오 여기가 참기념 와 치즈가 맛있겠다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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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멕시코에서는 절인 양파를 많이 주는데 이것 때문에 맛이 상쾌해요 매우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원하는 만큼 너래요 이거 보니까 나도 또 먹고 싶다 치즈가 안에 버섯 버섯볶음에 맛있네 이렇게 느끼하지가 않아요 물가루 역시 간 만들어서 밥 튀기니까 신선한데 진짜 맛있네요 느끼하지가 않지 튀긴건데 신기하네 음 가자 저리 가자 음 금강산도 식후경이에요 먹어야 뭐가 보이죠 음 꿀도 팔고 음식도 팔고 화원이 있네요 꽃나무도 팔아요 야 이 조그만거에서 라임이 이따만에 달리네 우와 여기도 용옥인데 라임이 요렇게 달렸어요 보라색꽃이 예쁘다 와 아우 수시가 예쁘다 야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저기는 저번에 사본 꿀 제품이에요 비노 샴푸 꿀로 만든거 홈메이드 케익 푸딩들도 팔더라고요 여긴 아침 일찍 열어서 점심이면 문을 닫아요 오메 오메 세상이 신기하기도 하구요 음 오메 슬 supplements 이리 와 에어 쪼기부터 여기까지 행렬